안녕하세요. 오늘은 볼레로 레이스 매트를 소개해드립니다. 가로 길이 47cm, 세로 길이 29cm로 도톰한 재질을 하여 가구 위에 바로 올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앤틱 장식장의 찻잔이나 그릇을 보관할 때 함께 매치할 수 있는 테이블웨어입니다. 아이보리 컬러의 내추럴한 코튼 재질을 하여 가구 위로 나음다운 패턴을 연출할 수 있는 소품입니다. 앤티크 인테리어 또는 빈티지한 분위기에 함께 매치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으로 레이스 매트의 굴곡진 쉐입으로 인해 실제 볼륨이 사이즈보다 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데코레이스는 가구의 목재 또는 결이나 쉐입은 그대로 드러내고 가구 위로 패턴을 주어 소품과 가구를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는 장식 소품입니다. 테이블, 서랍 또는 협답, 화장대 등 가구 위에 올려 연출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앤틱 가구, 목재 가구, 대리석 등 다양한 유형에 어울릴 수 있는 재질과 패턴, 컬러를 하였습니다. 가구 위로 자수를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어 깔끔하고 단정한 듯 가구 위에 배치하여 아름다운 연출이 가능합니다. 장식장 또는 가구의 중앙으로 배치하여 영역을 주고 오브제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 찻잔이나 도자기를 장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레이스 제품은 일반 태브릭과 다른 종류로 기본적으로 울음이 있는 소재입니다. 레이스는 패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소품으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습니다. 그러므로 가구의 폭이나 종류, 유형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